형! 오빠 없어 요즘 계약할 만한 친구들 좀 있어? 그냥 어떤 장난쳤는데? 뭐랄까 귀를 좀 긁어주는 빡센 사운드를 하고 싶은데 왜? 꺼져있어? 그냥 갈까? 기모들 여기가 마지막이야 저기요 근데 아까 우리 그렇게 못했어요? 네 우리 두 달만 알바나 좀 하자 아니 근데 형은 우리 피하는 거 아니야? 무실하는 거야 네가 오빠랑 몇 번 같이 했다고 둘이 동급인 거 같아? 아니 하나도 없어요 기대했던 밴드가 있었는데 그냥 아니야 어쩌죠? 좀 늦었네 다음 달에 와요